배우 양미라, 36가 결혼한다. 양미라는 오는 10월 17일 남자친구와 사녀녀 여래 끝에 백면가약을 맺는다.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가족 및 지인들만을 초대해 작게 야외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. 예비 신랑은 2세 연상의 사업가로 알려졌다. 두 사람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해. 다 양미라는 지난 1997년 담뱅이 모델 콘테스트로 데뷔했다. 이후 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햄버거 CF로 버거소녀 라는 애칭을 얻고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.